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인사가 또 있습니다.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. 그런데 이분 한동훈 장관하고 또 설전을 했습니다. 네. 한 장관이 송 전 대표가 과거 유흥주점에 갔던 사실을 자격한 바 있었죠. 송 전 대표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선배가 술 한 번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라며 룸살롱이 아닌 단란주점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. 한 번을 가지고 비약해서 떠들고 있다면서 불쾌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. 한 장관이 운동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. 소년급자라는 게 참 위험한 건데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에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. 땀을 흘려봤어요.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. 당연히 뭐 한 장관 참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네. 국회를 찾은 한 장관에게 기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한 장관의 답변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. 그게 팩트고 그 나머지는 다 의견입니다.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1주의로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고 송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